오늘은 꽃구경 갔다가 쌀국수집에 밤중에 깜깜해서 많이 헤매다가 채우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서 5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깜깜하네요 끽끽끽끽끽 배고파 먹으면 안되는데 저녁 먹으면 안되는데 다이어트 중인데 딸이 또 혼자 먹기는 그런다고 가자고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이 따로 왔네요 이거는 한국식이야? 여기는 틀려? 맛있어? 예 땡큐 비빔국수는 아니고 볶음국수? 볶음국수? 여행시간이라 아직 식사 안치는게 모르겠네 내가 햄밥이 제일 맛있다니까 지겹다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이곳에 감사합니다.